아이 덕에 목숨을 건진 박문수 옛날에는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는데 암행언사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 없이 잘 살고 있나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은 없나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암행어사 중에는 박문수라고 제법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박문수가 뚫어진 갓을 쓰고 허름한 차림새로 여기저기 다닐 때였습니다. 마침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정신없이 달려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어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박문수는 놀라 콩밭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저 콩밭 고랑에 가 숨으시오. 그 사람은 콩밭 고랑에 가서 얼른 숨었지요. 숨자마자 키도 크고 덩치도 산만한 사람 돌이서 커다란 칼을 들고 박문수가 있는 쪽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방금 어떤 사람이 이리로 오는 걸 봤다. 어디로 갔는지 말해라. 박문수는 못 봤다고 딱 잡아댔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박문수 목에다 칼을 들이댔습니다. 깨진 쪽박을 쓰고 하늘을 피하고 벼락을 피할 수는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바른대로 말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칼에 죽을 줄 알거라. 순간 박문수는 망설였습니다. 자기 목숨도 목숨이지만 나란 일을 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만 콩밭 고랑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숨어 있던 사람을 잡아서는 그 사람들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내가 명색이 백성을 살피는 어사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쌍한 목숨을 죽게 했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박문수는 한탄을 하면서 터덜터덜 걸었지요. 그러다 산길을 벗어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어떤 집 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뒤로 아이들이 쭉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훈장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냐 금방 다녀오마. 너희는 조용히 잭들 보고 있어라. 서당이었지요. 아이들은 훈장님이 사라지자마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원님 놀이나 하자. 박문수는 아이들 노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서당 한쪽 구석에 앉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원님도 정하고 원님 옆에 서 있을 이방도 정하고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말할 백성도 곤장을 칠 사람도 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원님 놀이를 시작했지요. 백성 노릇을 하기로 한 아이가 먼저 원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다리를 건너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길을 건넜습니다. 그러다 그만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쳤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소를 몰던 사람도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대지 뭡니까? 그 바람에 그만 제 말이 놀라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서 소 임자한테 말값을 물어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이 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네가 먼저 받느냐 아니면 소를 모는 사람이 먼저 받느냐 소모는 사람이 다리 건너는 것을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받고 소를 끄는 사람이 나중에 받기 때문에 너보다 소를 끄는 사람이 먼저 다리를 건너려 한 것이다. 먼저 본 사람이 양보를 하지 그랬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를 원망하고 다탈 것도 없느니라.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잘된 판결이야? 그 다음에는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한 아이는 포수였어요.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여우를 보고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여우란 놈이 다리에 총알이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달아나더니 어떤 마을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그때 어느 집 개가 달려 나와서는 제가 쏜 여우를 물고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지 뭡니까? 그 집으로 달려가 제가 쏜 여우를 달라고 하니까 개 주인이 자기 것이라면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자 개 주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말했어요. 아니 우리 개가 여우를 물고 왔는데 어찌 그것이 제 여우가 아닙니까? 제 개가 잡았으니 그건 제 여우입니다. 원님은 그 말들을 다 듣곤 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지요. 포수는 여우의 가죽이 필요해서 여우를 쏜 것이고 개는 고기가 필요해서 물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 포수는 여우의 가죽을 가져가고 개임자는 고기를 가져가라.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잘된 판결이야. 다음에는 한 아이가 나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 가서 매 사냥을 했습니다. 매를 잡아서 들고 오려는데 갑자기 매가 산 속으로 다시 날아가 버리지 뭡니까? 그러니 어서 가서 좀 찾아주십시오. 박문수가 보기엔 참 말도 안 되는 억지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럴 때 저 원님 노릇하는 아이가 뭐라고 할까? 박문수는 무척 궁금했지요. 침을 꼴깍거리면서 판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원님 노릇하는 아이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입을 여는 겁니다. 너는 산에서 온 것을 산에서 얻었고 또 산에서 이뤘다. 그러니 산에 가서 산에게 물어봐라. 만일 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든 산을 잡아서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산을 잡아오라니 말이 되나요? 정말 기가 막힌 명판결이었습니다. 순간 박문수는 자기도 한 번 의견을 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원님 노릇하는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저도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술술 말을 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군. 네가 지팡이를 구해다 짚고 눈을 감고 더듬거렸다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박문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리도 똑똑한 아이가 다 있나 싶었지요. 이 아이와 함께 다니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문수는 아이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라고 허락을 했지요. 그래서 둘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만 겁니다. 아무리 가도 마을은 없었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박문수는 그 집 앞에서 주인을 불렀어요. 계십니까? 저희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여기서 하룻밤 묻고 갑시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는 순순히 들어오라고 하고는 방을 안내해주고 저녁상까지 저녁상까지 잘 차려주었어요. 배고파서 미처 못 봤는데 밥을 먹고 나서 보니 여자가 참 예쁘게 생긴 겁니다. 박문수는 이런 미인을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가 잠이 들자 몰래 나와서 여자 혼자 있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잠을 자는데 옷 사이로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박문수는 그 문에다 대고 엉덩이 봐라 하고는 방으로 와서 숨었어요. 여자는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깨고 보니 어찌나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때 마침 덩치가 크고 험상굳게 생긴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이 오늘은 재수가 없네. 겨우 멧돼지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 여자는 방에서 뛰쳐 나오면서 그 남자를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그러고는 밥상을 차려와 남자 옆에 딱 앉아서 이 방에 손님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자는데 그 놈이 글쎄 내 방을 몰래 엿보면서 엉덩이 봐라 하지 뭐예요. 저놈을 좀 혼내주세요. 이러지 뭐예요. 뭐라고 일단 욕이 좀 하고 혼내주지. 험상굳은 남자는 그렇게 대꾸하고는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방문수는 건넌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깊은 산중에서 내가 어사요 하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남자는 밥을 다 먹었는지 마당으로 나와서 썩썩 칼을 갈았습니다. 문틈으로 바깥을 본 방문수는 급하게 아이를 깨우고는 가만가만 말했어요. 큰일 났다. 내가 그만 이 집 여자에게 엉덩이 봐라 하고 했더니 이 집 남자가 들어와서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이를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엉덩이 봐라 이 집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라고만 하세요. 학원은 도로 자는 척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가 칼을 들고는 박문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박문수는 일어나서 남자에게 꾸벅 인사하고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엉덩이 봐라 이 집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박문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주인 남자는 칼을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마누라 말만 들었다가 하마터면 애몬 사람을 죽일 뻔했네. 엉덩이가 아이 이름인 걸 잘못 알아들었구먼 하면서 혼자 말을 하는 겁니다. 박문수는 이 아이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요. 박문수는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 그를 많이 가르쳐서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박문수보다 더 큰 벼슬을 했다고 하네요. 사냥꾼을 기다린 큰 딸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쇠를 달구어 농사나 생활에 필요한 연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 대장장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로 쇠를 달군다고 해서 불쟁이네라 불리는 대장장인에는 무척 화목하고 행복했지만 마을이 워낙 깊은 산골에 있다 보니 연장을 많이 팔지 못해 무척 가난했습니다. 대장장인에게는 자식이 열두 명이나 있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은 아내는 가난한 살림에 많은 아이를 키우느라 병을 얻어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은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셔요. 얼른 쾌차하시기만 하면 되니 어머니의 건강만 생각하셔야 해요. 대장장인의 대장장인의 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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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러 다니는 불쟁이네 딸이라는 뜻으로 쑥 보쟁 이라고 불렀습니다. 쑥 보쟁 인은 몸이 아픈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시간만 나면 항상 쑥을 캐러 나갔습니다. 쑥을 캐서 국이나 죽을 끓이거나 말려서 빠 어머니의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쑥 보쟁 이가 정신없이 쑥을 뜯다 보니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쑥을 뜯고 있는데 동물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상처난 몸으로 노루가 힘겹게 걷고 있었어요. 노루는 금방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노루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불쌍해라 노루가 많이 다쳤네. 숙부쟁이는 얼른 자신의 넓은 치마 폭 속에 노루를 숨겨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냥꾼이 두리번 거리면서 노루를 찾아왔습니다. 이상하네. 노루가 이리로 온 것 같은데 혹시 이곳을 지나는 노루 못 보았소? 노루요? 노루는 커녕 토끼도 못 보았는걸요? 노루가 있다면 사람이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겠지요? 그렇겠군요. 쑥부쟁이의 말을 듣던 사냥꾼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쑥을 뜯고 있는 쑥부쟁이 곁을 지나쳤습니다. 사냥꾼이 멀리 사라진 것을 확인한 쑥부쟁이는 얼른 노루를 돌보았습니다. 가엾어라 많이 아팠지? 다리를 다친 노루는 숨을 헐떡 거렸어요. 쑥부쟁이는 근처에 있던 약초를 빠 진액을 내놓 노루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물도 마시게 했어요. 갈증이 났는지 노루는 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노루야 다시는 사냥꾼에게 잡히지 말고 잘 살거라. 쑥부쟁이는 노루를 쓰다듬으며 돌려보냈습니다. 기운을 차린 노루는 손한 눈을 껌벅거리며 쑥부쟁이를 한 번 보더니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노루와 헤어진 쑥부쟁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는데 어디선가 사람 살리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함정에 사람이 빠졌어요. 쑥부쟁이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동물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빠졌네 어떻게 구하지? 쑥부쟁이는 근처에서 긴 막대기를 찾아 구멍 아래로 내렸습니다. 함정에 빠진 남자가 막대기를 잡고 구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진 사람은 바로 노루를 쫓던 사냥꾼 이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냥꾼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치진 곳이 없으니 다행입니다. 자세히 보니 사냥꾼은 아주 잘생기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쑥보쟁이와 사냥꾼은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가씨를 만나고 싶소. 하지만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만 하오. 가을에 반드시 아가씨를 만나러 이곳으로 올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소. 사냥꾼은 쑥보쟁이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쑥보쟁이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쑥보쟁이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냥꾼과 만났던 장소에 나가 쑥을 뜯으며 사냥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오겠다던 청년은 겨울이 지나고 다음에 봄이 와도 쑥보쟁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가을이 지났지만 사냥꾼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지요. 쑥보쟁이는 사냥꾼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날마다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쑥보쟁이 앞에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쑥보쟁이가 구해주었던 노루였습니다. 노루야 잘 살고 있구나 다친 곳도 다 나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그때였습니다. 노루가 갑자기 수염이 긴 하얀 산신령으로 변했습니다. 쑥보쟁이는 깜짝 놀라 쑥을 담은 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곳 산신령이라오. 내가 노루로 변신해 산을 돌아보고 있을 때 사냥꾼에게 쫓기다 다치는 일이 있었소. 그때 나를 구해주었으니 나도 아가씨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소. 산신령은 아직도 넋을 놓고 있는 쑥보쟁이에게 보랏빛 주머니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구슬 세 개가 담겨 있었어요. 소원이 있을 때마다 구슬을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쑥보쟁이가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머니를 받아든 쑥보쟁이가 감격할 사이도 없이 산신령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쑥보쟁이는 주머니의 구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슬은 영롱하게 빛났어요. 그래 이건 산신령이 준 구슬이니 효엄이 있을 거야. 우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야지. 숙보쟁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음날 평소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일어나 아침밥을 해놓았습니다. 산신령의 말처럼 어머니는 순식간에 건강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쑥보쟁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도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어젯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내 몸에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거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구나. 몸이 무척 가볍고 아픈데도 한 곳이 없으니 산신령님이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신 게 틀림없다.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려야겠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쑥보쟁이와 가족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자 쑥보쟁이는 사냥꾼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리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쑥보쟁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사냥꾼 청년을 자신에게 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날 쑥보쟁이가 애타게 기다리던 청년이 거짓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던 사냥꾼을 만나게 되었으니 쑥보쟁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냥꾼이 쑥보쟁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오. 아닙니다. 이제라도 제게 오셨으니 저는 정말 기뻐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수포쟁이의 말에 사냥꾼이 난처한 듯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오. 나를 용서하시오. 하지만 이제라도 나를 받아준다면 곁에 있겠소.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면서요. 사냥꾼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이미 결혼한 남자를 곁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숙보쟁이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다니 제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숙보쟁이는 눈물을 흘리며 구세를 입에 물고 사냥꾼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세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숙보쟁이는 사냥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나니 더욱 그리워졌어요. 숙보쟁이는 매일 산꼽대기로 올라가 절벽 넘어 사냥꾼이 산다는 곳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리워 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걱정했지만 숙보쟁이는 사냥꾼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사냥꾼이 그리워 산을 오르던 숙보쟁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을 숙보쟁이가 죽은 그 자리에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숙보쟁이가 죽어서도 사냥꾼을 그리워하며 피어난 꽃이라고 여겨서 숙보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둑들을 잡은 아이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다 키웠는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림이 하도 어려워서 입이라도 하나 덜 생각으로 딸을 일찍 시집 보냈어요. 다행히 딸은 밥도 해먹고 그럭저럭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갔지요. 입이 하나 줄었어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그렇다고 이웃에서 먹을 것을 구하자니 내키지도 않고 딸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려고 했지요.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둑들이 몰려와서는 먹을 것을 죄다 뺏어갔습니다. 알고보니 그 길에는 도둑 소굴이 있어서 도둑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딸네 가는 길은 그 길뿐 이었습니다. 더는 딸네 집에서 얻어다 먹을 생각도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열다섯 살 먹은 아들이 잠다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죽만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누나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며 한 두어달 지내고 올게요. 동생은 누나네 집으로 갔습니다. 누나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커다랗고 누런 호박이 눈에 띄는 겁니다. 동생은 누나를 불러 말했어요. 누나야 저기 저 호박 나 좀 다오. 뭐 하려고? 집에 가서 삶아 먹으려고 도둑놈들이 턱 버티고 있는데 어찌 가져가려고 도둑놈들이 이런 호박까지 달라고 하겠어? 그건 그렇네. 누나는 동생한테 호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동생이 칼을 가지고 와서는 호박 꼭지를 도려내는 거예요. 손이 조금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도려내고는 호박씨랑 호박 속을 죄다 파냈습니다. 그러고는 누나를 불렀어요. 누나 나 이제 그만 집에 가볼란다. 그러니 돈 있으면 이 안에 좀 넣어주라. 누나는 호박 안에다 엽전을 넣어줬어요. 그러자 동생은 파냈던 속과 호박씨를 다시 집어넣고는 호박 꼭지를 도로 덮는 겁니다. 아주 감쪽 같았지요. 동생은 그 호박을 지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산길을 넘자마자 또 도둑들이 몰려오면서 위협을 나는 겁니다. 있는 돈 다 내놓아라.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돈이 나올 리가 있나요? 그러자 도둑들은 화가 나서 이놈아 이런 호박을 뭐하려고 지고 가냐? 하면서 호박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때구르르 호박이 굴렀어요. 그러다 그만 호박 꼭지가 똑 하고 떨어지더니 그 안에 있던 돈이 쌀쌀 쏟아지는 겁니다. 도둑들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어라 이놈 봐라 돈을 여기에 숨겼네. 이놈아 대체 여기다 돈 넣을 생각을 누가 한 개냐? 내가 생각해낸 거요. 동생은 겁도 내지 않고 대꼬 했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이 오 꾀가 보통이 아니군. 그러게 꽤나 쓸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데리고 가서 작전 짤 때 이 녀석 한테 물어보자.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도둑 소굴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도둑들은 아이를 잘 걷어먹였어요. 그러고는 아이보고 어떻게 해야 도둑질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꾀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둑들은 이 아이를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 부자 마을로 도둑질을 하러 가야겠다. 그런데 그 마을엔 힘센 하인들도 많고 밤새 지키는 하인들도 많아서 걱정이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도둑 대장이 묻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닭 울음 흉내를 잘내는 사람과 여우 울음 흉내를 잘내는 사람 눈먼 봉사 노릇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을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도둑대장은 아이가 시키는 대로 도둑들 중에 셋을 뽑아서 아이에게 데려왔지요. 아이는 닭 울음 잘내는 사람과 여우 울음 잘내는 사람을 부자들이 사는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닭 울음 소리를 내게 했지요. 초저녁에 달기 우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새벽에 울어야 할 달기 지금 울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 또 당산나무 뒤에서 여우 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야단났다 하면서 걱정을 했지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봐 온 마을이 다 술렁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는 봉사노릇 자라는 사람에게 부자마을로 가라고 일렀습니다. 봉사노릇 타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로 가서는 두 눈을 꾹 감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어허 어허 이거 큰일 났군 사흘 안에 이 마을에 큰일이 닥치겠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어째서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시오? 봉사노릇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혹시 이른 새벽에 울어야 할 달기 조저녁에 울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당산나무 뒤에서 여우가 울었지요. 사람들은 또 고개를 끄덕였지요. 걱정이요 걱정. 크게 다 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요. 봉사는 그 말을 툭 던져놓고 슬쩍 가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봉사의 두 팔을 꼭 잡고는 다급하게 묻는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봉사는 점치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꼽자 꼽자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 보아하니 뒷산 산신이 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 같소. 그러니 오늘 밤부터 사흘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저 산신께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오. 만약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되고 이 마을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 듣고는 사흘 동안 마을을 싹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가서 산신께 정성 들여 제사를 지냈지요. 마을에서 개들이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고개 숙이고 절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제사를 드리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겨둔 보물이며 양식이며 그릇이며 하물며 요간까지요. 집안 물건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은 이미 도둑들 곳간에 꽉꽉 들여차 있었지요. 도둑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갖게 되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둑들은 아이를 떠받들었어요. 아이를 도둑 대장으로 삼고 임금님 의자 같은 곳에 앉혀놓고는 온갖 것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는 도둑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도둑질을 잘하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되는 법이다. 혹시라도 잡혀서 묶이게 되면 그걸 풀고 나오는 법도 배워야지. 도둑들은 모두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저 마당에 가서 손발을 단단히 묶어보자. 그라고는 넓은 마당에 가서 장나무대를 묶고는 단단히 세우라고 일렀어요. 도둑들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라고는 나무에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로의 팔과 몸을 붙잡아 맸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아이가 잡아매 줬고요. 이렇게 다 잡아매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끼 이놈들 너희들은 오랫동안 나쁜 일을 많이 했다.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라고는 얼른 도둑의 소굴을 빠져나와 그 마을 원님 한테로 달려갔지요. 어디 어느 곳에 가면 도둑의 소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둑놈들을 죄다 붙잡아 매놨으니 어서 가서 자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포졸들을 몰고 도둑의 소굴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도둑들을 모조리 붙잡아 옥에 가뒀어요. 원님은 도둑의 소굴에 있던 곡식이며 돈이며 보물이며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것들을 가져다가 도둑들한테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과 마을을 죄다 나눠주었습니다. 도둑의 소굴은 불을 질러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고요. 원님은 또 자기들도 못 잡은 도둑들을 잡아주었다면서 아이에게 큰 벼슬도 주고 상금도 주었지요. 이 아이는 아버지랑 누나랑 함께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선녀의 보은 하늘에서 살고 있는 선녀가 하늘의 장군과 사랑에 빠져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일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하늘 법을 어기는 일이라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선녀는 무지개 다리를 오가며 즐기는 놀이예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맑은 연못에서 목욕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불러오는 배를 감추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선녀는 지상으로 내려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 이 아니었어요. 선녀는 자신의 아기를 길러줄 만한 집을 찾았습니다. 선녀는 충청북도 보은군 내송리면 어느 양지바른 산밑에 사는 집에서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녀는 포대기에 싼 아기를 그 집 대문 앞에 놓았습니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늘에서 너를 지켜줄게. 선녀는 눈물을 머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녀가 떠나자 아기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방에 누워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산모의 귀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한참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어요. 이 밤중에 어디서 아기가 저리도 슬피 올까 꼭 우리집 대문 앞에서 나는 소리 같네. 산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누가 이 갓난 아기를 우리집 대문 앞에 두고 갔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변에 나무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마침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아이를 우리집 대문 앞에 놓고 갔어요.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아기가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일단 방으로 데려가 젖을 물려야 되겠어요. 그래라 어서 들어가라 춥다. 방으로 들어온 산모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젖을 먹었어요. 가여워라 젖도 못 먹고 버려졌나 보구나. 산모는 자신의 아기 옆에 나란히 업둥의 아기를 재웠습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자신의 아기 옆에 나란히 놓인 또 다른 아기를 보았어요. 아니 왜 낙이요? 놀란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기 오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았더니 누가 이 아기를 대문 앞에다 놓고 가버렸지 뭐예요? 우선 젖이라도 먹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아기를 버릴만한 사정이 있었을 테니 우리가 업둥이로 키우도록 해요.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의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아기를 낳은 것을 알고 젖이라도 먹여 키우라고 데려다 났나 본데 너의 착한 마음은 알겠지만 한꺼번에 아이들을 어찌 키우겠느냐. 시어머니가 딱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을 먹지 못하면 이 아기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키울게요. 어머니. 그렇게 합시다. 우리 딸도 이 아기와 자매처럼 자라면 외롭지 않고 좋을 거요. 산모의 착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데려온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하자 젖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집안의 곳간에는 먹을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광에 좀 와보세요. 분명 쌀가마니가 없었는데 누가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았어요. 아범이 쌀 걱정을 하더니 누가 그 소리를 듣고 가져다 놓았나. 귀신이 고칼로 르시구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엎둥이 아기가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면 아기가 싼 똥 기저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새 기저귀가 생겨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온 이후로 신기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곶간에도 먹을 것이 계속 쌓이고 똥을 싼 기저귀는 사라지고 새 기저귀가 계속 생겨나요. 이 아이는 아무래도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구나. 세상에 이렇게도 신기한 일이 있다니. 엎둥이 아기는 방긋방긋 웃으며 잘 울지도 않았습니다. 엎둥이 아기와 그 집 아기는 사이좋게 누워 새근새근 잠도 잘 잤지요. 가족들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잘 돌보았습니다. 두 아기 모두 아프지도 않고 포동포동하게 잘 자랐어요. 드디어 아기 백일날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두 아이의 백일 잔치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백일상을 차리자 어떻게 알았는지 각설이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품바 타령을 신명나게 불렀지요. 그날 밤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부인이 예쁘게 길러주는 그 아기는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어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염치없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괴로워 옥황상재님께 눈물로 간청하였더니 옥황상재님께서 하늘에서 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동안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선녀는 다소곳이 감사인사를 하고는 아기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부인이 아기 쪽을 보았더니 아기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아기 있는 곳을 보니 자신의 딸만 잠들어 있고 엎둥이 아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체 아기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오? 시어머니도 자다가 놀라서 온 집안은 물론 밖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아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허탈한 마음을 안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꿈속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그 아기는 선녀의 아기가 틀림없어. 이제 정말 선녀가 데려갔나 보다. 부인에게 자초재정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쉽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아기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밖에 아기가 놓였던 자리에 하늘로 올라간 아기의 똥처럼 노란 꽃이 피었어요. 부인이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잎이 부드럽고 가벼운 잔털로 뒤덮인 것이 꼭 아기 피부가 꾸려 꽃은 하늘 아기가 눈똥과 같이 노란 것이 참 예쁘 구나. 꽃 옆에서 놀던 아기가 꽃을 꺾자 노란 진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노란 진액이 마치 하늘 아기가 눈똥 색깔과 똑같아요. 하늘의 선녀가 아기 되신 우리에게 꽃을 보냈나봐요. 예야 이것은 분명 하늘로 올라간 아기가 우리를 기억하고 꽃으로 피어난 것이 틀림없구나. 하늘 아기가 눈똥은 늘 사라졌었 잔니. 그 똥이 이 꽃의 진액이 되었나보다. 식구들은 그 이후 작고 노란 그 꽃을 하늘로 올라간 아기가 눈똥을 닮았다고 해서 아기 똥 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의 아기는 무척 예쁘게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아기는 어느덧 온 나라에 소문날 정도로 재색을 겸비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 해의 궁궐에서는 왕자의 부인을 간택 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처녀는 왕자의 비닐을 자격이 있다며 간택에 참여하라는 방을 붙였지요. 재색을 겸비한 그 집의 처녀도 왕자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선녀가 다시 나타났어요. 딸이 무척 예쁘게 자랐군요. 우리 딸도 하늘에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부인이 우리 아기를 거두어준 덕분입니다. 이제 이제 은혜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같군요. 부인의 딸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선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녀 꿈을 꾼 처녀의 부모는 선녀가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선녀는 마지막 간태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늘에서 지켜본 선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행복해질까? 왕비로 산다면 여자로서 최고의 위치니 행복할까? 아니야. 왕비로 사는 삶은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어. 왕은 그 아이 외에 다른 여자들을 후궁으로 많이 맞아들일 거야. 그러면 그 애는 불행할 거야. 그 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지. 그래, 부인만을 사랑하고 인품이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해야겠구나. 선녀는 마지막 간택에서 처녀가 왕자비로 간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선녀의 말을 믿고 자신의 딸이 왕자비가 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낭자의 부모는 낙담했습니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던 선녀의 말은 우리 딸을 왕자비로 간택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었나? 그럼 대체 그 꿈은 뭐지? 처녀의 부모는 선녀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꿈의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왕자비가 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의 처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을 아랫마을에 사는 생원댁 마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생원댁 마다들은 인물은 물론 성품도 훌륭했어요. 인품이 어찌나 좋은지 어린 나이임에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낭자는 생원댁 마다들과 결혼하면서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위는 부인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만큼 처가에도 잘했지요. 딸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왕자비가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글쎄 왕자는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박하면서 국녀들의 뒷꽃무늬만 쫓아자닌다네요. 글도 안 읽고 노는 것에만 빠져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게 말이요. 선녀가 당신 꿈에 나타나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던 것은 왕자비가 아니라 진정 자신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해준다는 것이었던 것 같소. 부모는 그제야 선녀가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딸이 저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요. 선녀는 우리 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자비로 간택되지 않게 한 거였어요. 그 깊은 보온의 마음을 모르고 잠시나마 원망했으니 잠시나마 원망했으니 딸의 부모는 선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하늘의 선녀와 딸도 그 부모를 보며 빙긋 웃었지요. 그 후 딸이 행복하게 사는 그 마을은 선녀가 보온한 마을이라 하여 보온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아들의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전 일도 안 하고 집 안에서 마냥 뒹굴뒹굴 하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속이 탔습니다. 어머니는 살림살이가 풍족하지 않은데도 아들이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고만 있으니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애가 타서 아들을 타박했지요. 너는 어째서 밥만 먹고 집에서 놀기만 하느냐 내가 너 밥 얻어다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힘이 들어 더는 못하겠구나. 그런데 평소에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아들이 갑자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참깨 한 말만 구해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뜬금없는 말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깨는 어디다 쓰려고 아들은 밭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생전이라는 것도 구경 한 번 안 해봤으면서 무슨 밭을 만든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말이라도 한 것이 기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참깨를 구해주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괭이를 한 자루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하려나 보다 하고 괭이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으른 아들은 참깨와 괭이를 들고 말 뒤 깊은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괭이로 구덩이를 커다랗게 판 뒤 참깨 한 말을 모조리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 뒤 참깨가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하자 아들은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 남긴 참깨에 매일 걸음을 한 지게씩 가져다 부었어요. 그런 후 아들은 또 몇 날 며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움직이지 않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반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톱과 도끼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건 또 뭐 하려고 그러느냐 참깨 나무를 배려면 톱과 도끼가 있어야 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참깨를 키워 게다가 참깨 나무라니 참깨 어떻게 나무가 되니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을 뒤 깊은 골짜기로 가보니 과연 참깨나무가 도끼로 베어야 할 정도로 크게 자라 있었어요. 커다란 참깨나무에는 가지마다 참깨가 주렁주렁 달려서 가지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참깨나무를 도끼로 베고 가지를 톱으로 잘라 참깨를 털어내니 참깨만 베 감아도 넘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참깨로 기름을 짰어요. 그랬더니 참기름이 아주 커다란 항아리 하나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쥐 한 마리가 기름 항아리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항아리에 빠진 쥐는 기름 항아리 한 동이를 다 먹고 살이 포동포동 져서는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 도망가곤 했습니다. 아들은 틀재와 그물을 가져다가 겨우 쥐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장에 가져갔습니다. 쥐 사세요. 참기름 한 동이 먹여 키운 귀한 쥐 사람들은 참 진귀한 것이 다 있다면서 몰려들었고 한 사람이 큰 돈을 주고 쥐를 사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참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장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 백정의 딸 옛날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이었지만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김진사는 돈을 좀 제대로 벌어볼 생각으로 먼 곳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아기를 가진 상태였고 아기가 태어날 날짜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김진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쉬어가려고 무덤가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두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기가 찬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글쎄 김진사라는 양반 집에 갔더니 이 집이 어떻게나 어려운지 삼심밥을 하겠다면서 변속간에 있던 나무를 떼어다가 밥을 해서 올리지 뭔가 내 참 더러워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왔지 뭐야 그 집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 아들한테는 평생 죽도 한 그릇 못 먹게 점지하고 왔네 밥도 못 먹고 헛걸음한 게 화가 나서 말이지 그 말을 듣고는 다른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난 백정네 집에 갔는데 거긴 아주 부자더라고 쌀도 많고 좋은 음식이 많았고 나무도 좋은 걸로 떼서 향까지 나더라고 난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왔네 자넨 그렇게 못 먹고 와서 어쩌나 김진사는 두 노인이 신령인 삼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들이 말하는 김진사네가 꼭 자기 집인 것만 같았어요? 노인들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난 백정 딸에게 한 달에 소금 여섯 가마식을 먹을 수 있게 점지하고 왔지 그 집 딸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니 백정네 딸하고 김진사네 아들하고 혼이 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김진사 아들한테는 가난하게 살도록 점지하고 왔지만 둘이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여기까지 들은 김진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진사가 얼른 집에 달려가 보니 과연 그 사이에 혼자 아기를 낳은 김진사 부인은 밥질 나무도 없어서 변속간에 있던 나무판을 떼어내어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양반이고 저쪽은 백정이니 내가 아이들을 결혼시키자고 말을 꺼내면 저쪽에서 들어주겠지. 아이들이 크거든 꼭 백정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야겠어. 김진사 아들과 백정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백정을 집으로 불러와 사돈이 되자고 정하였지요. 백정은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하였지만 김진사가 여러 차례 사정하니 그러면 그러자고 했습니다. 백정이 워낙 부자이다 보니 결혼하면서 쌀이며 돈이며 재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김진사 네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진사 아들과 백정딸은 아들 형제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김진사 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일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네 아내를 괄시하면 안 된다. 근본이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혹시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아내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법이다. 이 말을 늘 명심하고 살거라. 그러고 얼마 안 있어 김진사 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진사 아들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다 보니 늘 제멋대로 였어요. 김진사도 그게 걱정이 되어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김진사 아들은 아버지도 안 계시니 세상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돌아다니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백정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양반이고 아내는 백정의 딸이니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 아들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 백정딸 때문이라면서 백정딸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백정딸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참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백정딸은 분한 마음을 못견디고 아이들도 집에 둔 채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백정딸은 집을 나와 정처없이 떠돌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덧 해도 젖어서 주위가 온통 깜깜해지고 길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불이 반짝이는 곳이 보여 그쪽으로 갔더니 조그만 오막살이가 있었습니다. 오막살이 안에는 할머니가 혼자 있었어요. 백정딸은 하루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변변히 먹을 것도 없다면서 죽을 한 그레 데워서 내주었어요. 따뜻한 죽을 먹으며 백정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어째서 할머니 혼자 사십니까? 내게도 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들고 있네요. 아드님은 이 집에 함께 안 사십니까? 우리 아들은 숲고이 일을 해요. 그래서 더 깊은 숲속에서 가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숲굽는 일을 하느라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어떨 때는 며칠에 한 번씩 겨우 오기도 한답니다. 할머니는 백정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행동거지나 말시로 보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일을 마치고 온 숲고이도 백정딸에게 금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정딸은 달리 갈 곳도 없고 할머니와 숲고이 총각이 따뜻하게 맞아주니 그냥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백정딸은 숲고이가 먹을 밥을 챙겨 숲 굽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숲을 굽는 커다란 가마가 있었고 숲고이는 숲을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정딸이 가마를 둘러보니 숲가마를 올린 돌이 모두 금덩이었습니다. 숲고이는 그것이 금인 줄도 모르고 그저 숲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정딸은 숲고이에게 이제부터는 숲을 굽지 말고 이 돌들을 다 주워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돌덩이들은 주워 모아서 뭐하려고 그러시오. 숲고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무튼 쓸데가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세요. 다음날 숲고이가 가마에 박혀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빼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백정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튼튼한 소를 한 마리 구해오셔요. 소는 무엇하려고요?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만하세요. 숲고이가 소를 구해왔더니 백정딸은 모아놓았던 금덩이들을 소에 싣고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숲고이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돌을 누가 산다고 이걸 팔아오라고 하십니까? 글쎄 내 말대로 해주세요. 장에 가서 이걸 늘어놓고 온종일 이라도 앉아계세요.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해가 지더라도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숲고이가 별수 새벽 장에 나가서 온종일 앉아 있었더니 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웬놈이 돌덩이를 갖다 놓고 앉아있네. 물론 아무도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설펜 넘어갈 때쯤 어디서 낙위가 흥흥거리고 방울소리가 나는 듯하더니 점잖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숲고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숲고이가 펼쳐놓고 있던 금덩이들을 가만히 보더니 다 살 테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숲고이가 얼떨떨하게 앉아있다가 그러시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는 금덩이들을 낙위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백정달과 숲고이는 숲가마에 있던 금덩이들을 모두 그렇게 내다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얼마 안 가서는 아들 형제도 낳고 풍족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살다 보니 백정달은 김진사 아들 집에 두고 온 아들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집은 잘 지내고 있을까? 틀림없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 어린 것들 불쌍해서 어쩌나 아직 어린 아들들을 두고 집을 나와버렸으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두고 온 아들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어느 날 백정달은 숲고이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 소원 내 소원이 김짜 오래 김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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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과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잔치도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을 즈음이었어요. 이 댁에 거지 잔치를 한다면서요? 대몬 한을 쭈뼛거리며 기웃기웃한은 거지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김진사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 아들도 꼬질꼬질한 몰골을 한 채 함께 서 있었지요. 백정달은 남편과 아이들을 알아보고 하인들을 시켜 얼른 불러들여서 씻기고 옷도 갈아입게 했습니다. 아직 영문을 모르던 김진사 아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다가 백정달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당신이 나간 뒤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먹고 살 방도가 없어 이렇게 빌어먹으며 다니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함부로 대서 벌을 받은 모양입니다. 내 잘못으로 아이들까지 고생시키고 내 죄가 큽니다. 엎드려서 빌며 오는 김진사 아들을 보고 백정달은 숙고이에게 이제 이 집은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자신은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아들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소를 찾은 주인 옛날에 한 사람이 집에서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했던 소주인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온유월에 할 일이 태산인데 외양간에 묶어두었던 소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소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점쟁이는 시큰둥하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소를 찾으려면 내일 아침 일찍 점심 도시락을 꽁무니에 찬 후 갓을 쓰고 길을 떠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길을 가다가 똥이 마렵거든 아무 데서나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누면서 도시락을 풀어 밥을 먹다 보면 자연히 알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소 주인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니 더욱 기운이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누군가 자기 소를 훔쳐갔다면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웃 마을로 가는 고개를 넘어갔을 것 같았습니다. 점쟁이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죽으나 사나 소를 찾기 위해 일단 무슨 일이든 해보자 싶었던 소 주인은 다음날 아침 얼른 도시락을 싸서 허리춤에 차고 길을 떠났습니다. 소 주인이 숨이 턱까지 차도록 마구 달려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갈 때쯤 용변이 마렵기 시작했습니다. 소 주인은 고개를 넘어 이웃마을과 통하는 길목에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고 용변을 놓으면서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거참 한여름에 길을 가다 보니 별놈이 다 있구나 밥을 먹으며 똥을 싸는 놈이 없나 방 안에서 소를 키우는 놈이 없나 소 주인은 그 사람에게 잽싸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갈 길이 바빠서 밥을 먹으면서 똥을 놓지만 어떤 놈이 요새 방에다 소를 키운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 이리 돌고 저리 돌아 한 골짜기로 가면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이 방 안에서 소를 키웁디다 내 살다 살다 별일 다 본다 하고 오는 길인데 오늘은 참 희한한 일을 많이 보네요. 소 주인은 그 사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시락을 도로 싸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집 뒷방에 자기 집 소가 메어 있었어요. 소 주인은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그 점쟁이가 참으로 용하구나 소 주인은 그 길로 자기 소를 찾아 끌고 왔답니다. 손녀와 할머니 옛날 깊고 외진 산골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손녀 두 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부지런히 일하며 두 손녀를 키웠어요. 큰 손녀는 얼굴이 무척 예뻤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고약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반면 작은 손녀는 얼굴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마음씀씀이가 무척 곱고 착했습니다. 작은 손녀는 작은 손녀는 늘 할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나가면 작은 손녀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따라 나가 도왔습니다. 하지만 큰 손녀는 하지만 큰 손녀는 절대로 밭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손녀는 할머니를 돕기는커녕 집안일도 동생을 시키며 자신은 한가롭게 놀기만 했습니다. 언니, 할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오늘은 밭일을 많이 하셔서 힘드실 테니 저녁은 우리가 준비하자. 할머니가 있는데 왜 우리가 밥을 해? 나는 싫어. 큰 손녀는 돌아서서 자기 몸 치장만 했어요. 작은 손녀는 혼자서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손녀가 걱정이었습니다. 시집가서도 그런 마음이면 시댁에서 미움을 받을까봐 염려스러웠지요. 어느덧 큰 손녀와 작은 손녀는 시집갈 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녀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도 혼처가 나오면 시집을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행동조심하여라. 네, 할머니. 나는 부잣집으로 시집갈 거예요. 큰 손녀는 흥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언니가 모두 시집가고 나면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저는 할머니랑 함께 오래도록 살래요. 잘난 척하기는 그럼 노차녀로 늙겠단 말이니? 큰 손녀가 동생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얘야, 내 말은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나이가 차면 시집을 가야 해. 너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할미의 행복이란다. 작은 손녀는 만약 자신이 시집을 가면 할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동네에 사는 중매쟁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이구, 누추한 집에 어떤 일로 오셨소? 네, 할머니. 이 집에 예쁜 처녀가 둘씩이나 있다기에 선을 데려왔답니다. 방 안에서 이 얘기를 들은 큰 손녀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중매쟁이가 왔다구요? 할머니는 중매쟁이에게 큰 손녀를 소개했습니다. 얘가 내 큰 손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임이라고 합니다. 중매쟁이는 큰 손녀의 예쁜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 길로 중매쟁이는 윗마을의 김부자 댁에 큰 손녀를 소개했어요. 중매쟁이가 몇 번을 다녀가더니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손녀에게 이것저것 혼수품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부잣집으로 시집가는데 혼수가 이것밖에 없어? 아, 창피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쩌겠니. 이것도 빚을 내어 장만한 것이란다. 할머니의 말에도 큰 손녀는 짜증을 내며 김부자네로 시집갔습니다. 큰 손녀를 시집 보내며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지만 큰 손녀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시집 가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살 터이니 중매하지 마세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에게 강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작은 손녀도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산지기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작은 손녀는 시집 가던 날 할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할머니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지요. 할머니는 작은 손녀의 남편인 산지기에게 손녀딸을 아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기와 작은 손녀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지기는 가난했지만 무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손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없더라도 밥 굶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해요. 자주 찾아올게요. 하지만 시집 간 손녀들은 할머니를 자주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손녀는 바로 윗마을 부잣집으로 갔지만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작은 손녀의 집은 마을 건너 산 꼭대기에 있고 자주 찾아갈 수 없는 먼 거리였지만 작은 손녀는 어떡하든 시간을 내어 할머니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쇄약해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갈 수 없어 작은 손녀는 안타까워 마음을 조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녀들을 시집 보내 놓고 할머니는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병이 들어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손녀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손녀들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구나.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윗동네에 사는 큰 손녀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을 찾아가자 손녀가 화려한 비단옷에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주렁주렁 차고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몸이 아팠던 할머니는 잘 사는 손녀딸의 모습을 보자 자신이 그 집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지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큰 손녀네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던 큰 손녀는 아픈 몸으로 자신을 찾아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프려면 할머니 집에 가서 아프든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대체 할머니는 집에 언제 갈 거야. 설마 여기서 나랑 같이 살 생각은 아니지.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단다. 몸이 조금 나아지면 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대체 그게 언제야. 언제 갈 거냐고. 큰 손녀는 할머니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푸대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큰 손녀의 견딜 수 없는 냉대에 지친 할머니는 어느 추운 겨울날 큰 손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파고들어 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도 없이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걸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손녀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와 오래오래 살겠다고 하던 작은 손녀는 큰 손녀와 달리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슴이 아팠지요. 작은 손녀의 집은 마을 건너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찬바람을 맞으며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픈 할머니는 걸음 걷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한 발 한 발 옮기며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자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녀가 사는 집 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혹시 할머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집안일을 하던 작은 손녀는 갑자기 심장이 마구 떨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산 언덕으로 달려갔지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언덕으로 달려가 건넌마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서 할머니가 사는 마을을 보자 가슴이 더 심하게 요동쳤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작은 손녀는 빠른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가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산 중턱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지요. 할머니는 등을 잔뜩 구부린 채 딱딱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꽁꽁 얼어 죽은 상태였어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의 시신을 겨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작은 손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남편 산지기도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작은 손녀는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었지요. 산지기도 울면서 할머니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손녀와 산지기는 할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묻었어요. 작은 손녀는 날마다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손녀는 할머니를 보살피듯 산소를 잘 가꾸었습니다. 작은 손녀는 할머니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할머니의 무덤에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보라색의 꽃은 늙고 등이 굽은 할머니처럼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어요. 보라색 꽃잎 위에 보슬보슬 하얀 털이 난 꽃은 꼭 할머니의 새하얀 머리카락을 닮았습니다. 작은 손녀는 자신의 할머니를 닮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르며 아주 소중하게 보살폈답니다. 그 후로 할미꽃은 요즘에도 무덤가에 많이 피어난답니다. 은혜 갚은 메세 두메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칠복이란 칠복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산 너머에 있는 절에 다니며 새님에게 글 공부를 배웠습니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서당도 없었고 달리 글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새님 밑에서 공부를 한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칠복이도 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공부를 하기 위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작은 메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렁이 머리 위에서는 어미 메세가 울며 어지럽게 날고 있었습니다. 메세 모자를 불쌍하게 여긴 칠복이는 돌을 던져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칠복이는 새님에게 가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거든 내게 먼저 물어보거라. 스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짐승이라도 오래 살면 둔갑을 하게 되는 법이다. 혹여 오가다 예쁜 여자와 마주치면 절대 말을 걸지 말고 비하거라.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정말 스님 말씀대로 냇가에서 예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여자를 못 본 척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여자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부터 매일 냇가에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칠복이는 점점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새 하루라도 못 보면 몸살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저 이 빨래 좀 들어주시겠어요? 여자가 무거운 빨래함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칠복이는 얼른 빨래함지를 들어 여자네 집까지 날라 주었어요. 여자의 집은 외딴 산속에 있었는데 지은지 얼마 안되는 아주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보답으로 변변치 않지만 저녁을 대접해 드리려는데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에는 칠복이가 여태껏 구경도 하지 못한 각가지 음식이 그득 했습니다. 여자는 칠복이 옆에 앉아 이것저것 맛있는 반찬을 권하며 술도 한잔 따라주었어요. 난생 처음 술을 마신 칠복이는 금세 취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휘청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자의 말에 칠복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깜빡 잠이 든 칠복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커다란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던 겁니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네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너를 데려온 것이다. 우리 부부는 본래 저 뒤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내 남편을 죽인 거다. 지금이라도 종이 울리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 였습니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어요.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칠복이를 칭칭 감고 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밖으로 기어나가더니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어요. 겨우 살아난 칠복이는 대체 누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종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메세 한 마리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칠복이가 메세를 들어 올렸지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가만히 가만히 살펴보니 얼마전 칠복이가 구해준 새끼 메세 어미 었습니다.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종을 울린 것이었지요. 네가 은혜를 갚았구나. 정말 고맙다.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죽은 메세를 잘 묻어주었답니다. 도깨비가 무서워 하는 것 깊은 산골에 나무를 팔아 먹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에게는 딸이 셋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로 아름둘이 나무를 찍다 너무 힘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지요. 아 힘들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사방이 진동하더니 느닷없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불렀느냐. 도깨비는 산처럼 커다란 몸집에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얼굴은 온통 털투성 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깨비는 더욱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아인데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나무꾼은 조금 전에 아 힘들다 라고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무꾼은 넙죽 엎드려 도깨비에게 절을 하고는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큰딸을 아내로 주면 용서해 주마. 나무꾼은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예?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자기 딸을 아내로 달라니요? 나무꾼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내게 딸이 셋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사흘 뒤에 너희 집으로 가겠다. 만약 큰 딸을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거라. 말을 마친 도깨비는 생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짐도 도끼도 다 팽개친 채 넋을 잃고 앉아만 있었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무꾼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나무꾼은 수심에 가득 차 큰 딸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도깨비한테 시집가란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무슨 걱정이 있으시군요. 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나무꾼은 한참 동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났지 뭐냐. 그 도깨비가 큰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다. 너를 아내로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구나. 나무꾼의 말에 세 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나무꾼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얘야 절대 너를 도깨비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어서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치거라. 나무꾼은 큰 딸에게 말 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큰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도망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도깨비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무꾼은 어서 도망가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큰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깨비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동생들과 방에 계세요. 저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깨비가 오면 같이 가겠습니다. 동생들은 울면서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 잘 모시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큰 딸은 언니답게 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언니도 몸 조심 해야 돼? 동생들은 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자 어서 들어가세요. 도깨비가 올 시간이에요. 큰 딸은 동생들과 아버지를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자 가자. 도깨비는 다짜고짜 큰 딸을 번쩍 안더니 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대걸처럼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가 내가 살 집이다. 잠깐 앉아 있어라. 도깨비는 큰 딸을 깨끗한 방에 내려놓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꾹 참고 기다렸어요. 조금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걸 먹어라 내가 올 때까지 다 먹어야 한다. 도깨비는 큰 딸에게 뭔가 던져주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딸은 얼떨결에 도깨비가 준 것을 받아들고는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다름아닌 사람 뼈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담 큰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 뼈를 굴뚝으로 던져버렸어요. 몇 시간 뒤 도깨비가 돌아왔습니다. 다 먹었느냐 도깨비가 묻자 큰 딸은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습니다. 예 다 먹었어요.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 누나를 굴렸습니다. 진짜 먹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도깨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뼈다귀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굴뚝에 던져버렸던 뼈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큰 딸은 너무나 놀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큰 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깨우더니 고함쳤어요. 괘씸한 것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용서할 수 없다. 도깨비는 큰 딸을 골방에 가둬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나무꾼은 큰 딸을 도깨비에게 빼앗기고 몇 날 며칠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은 두 딸을 떠올리고 겨우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네를 잡아가 놓고 또 나타나지는 않겠지. 나무꾼은 딸들을 위해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힘이 들었지요. 나무꾼은 무심코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아 힘들구나. 그 말과 함께 바람이 휙 불더니 도깨비가 또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둘째 둘째 딸을 내놔라 지금 당장 데려가 겠다. 나무꾼은 둘째 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둘째 딸을 데려가더니 또 사람 뼈를 주었어요. 내가 나갔다 오는 동안 이걸 다 먹어야 한다. 만약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자 둘째 딸은 뼈를 나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다 먹었느냐? 둘째 딸은 시체미를 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었어요. 아주 맛있던 걸요? 도깨비는 눈을 부릅뜨고 둘째 딸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뼈다귀야 이리 나오너라. 이번에도 뼈가 방문에 드르릅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째 딸도 큰 딸과 함께 골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는 다시 나무꾼의 막내딸을 잡아왔어요. 도깨비는 큰 딸과 둘째 딸에게 한 것처럼 막내딸에게도 사람 뼈를 주고 먹으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내딸은 장작볼에 뼈를 태워 젤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젤을 보자기에 싸서 아랫배에 찼습니다. 한참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내가 준 뼈다귀를 먹었느냐. 도깨비의 물음에 막내딸은 머리를 끄덕이며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먹었어요? 그럼 어디 확인해 보겠다. 뼈다귀야 어디 있느냐. 뼈다귀야.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뼈 속에 있어요. 뼈는 대답만 할 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 타고 재만 남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뼈 속에 있다고? 그럼 정말 먹었구나. 막내딸이 진짜 뼈를 먹었다고 생각한 도깨비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막내딸은 도깨비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집안 곳곳을 뒤지며 언니들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막내딸은 언니들이 갇힌 골방을 찾아냈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막내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은 언니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언니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있어. 내가 곧 구해줄게. 그날 밤 막내딸은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몸에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 당신은 정말 무서운 것이 없나 보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일도 없겠군요. 혹시 당신에게 위험할 것이 있으면 아내인 저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은 도깨비는 막내딸이 정말로 자기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가지가 있긴 한데. 도깨비가 얼버무리며 말끝을 흐리자 막내딸이 졸랐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몸이 무서운 것은 딱 하나뿐인데 바로 버들리피다. 막내딸이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버들립 따위가 무섭다니요. 버들립이 몸에 닿기만 하면 힘을 쓸 수 없게 되거든. 그래서 버드나무를 피해 다니지. 그것 말고는 무서운 게 없다. 막내딸은 도깨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날 도깨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갔어요. 그 틈에 막내딸은 집 주위를 온통 뒤져. 조그만 버드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막내딸은 버드나무 잎을 많이 따다가 집안 깊숙이 감춰두었어요. 그날 밤 도깨비가 깊이 잠들자 막내딸은 감춰둔 버들립을 꺼내 도깨비 귀에 쑤셔 넣었습니다. 도깨비는 끄응 신음 소리를 내더니 죽은 듯이 널부러 졌어요. 막내딸은 그 틈에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도깨비는 버들립이 닿으면 힘을 못 쓴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버들립을 잔뜩 따다가 도깨비 코에도 넣고 입에도 넣었습니다. 도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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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솥에 넣었지요. 도깨비는 도깨비는 곧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막내딸은 기뻐하며 큰딸과 둘째 딸을 골방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가 감춰둔 금은 부하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버지와 셋딸은 도깨비의 금은 부하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은방울을 닮은 꽃 아주 먼 옛날 까맣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소녀는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소녀는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소녀를 불렀습니다. 예야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준 선물을 풀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선물은 은혜로 만든 방울이었습니다. 어머나 예뻐라 은방울이네요. 너무 예뻐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 하니 다행이구나. 이렇게 귀한 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한 번 푹 내쉬고는 어렵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은방울은 돌아가신 내 엄마가 너에게 남긴 선물이란다.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선물이라고요? 소녀는 엄마가 남겨준 방울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몸을 쐬다듬는 듯 느껴졌어요? 너를 낳고 내 엄마는 그 은방울을 장만했단다. 은방울을 흔들면 내가 아주 좋아했었지. 은방울은 내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란다. 아버지도 소녀도 돌아가신 엄마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소녀는 은방울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틈나는 대로 은방울을 보고 만지고 또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선가 소녀를 부르며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소녀는 마음이 슬플 때나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은방울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에 뗄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며칠째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얼른 나무에서 돌아올 테니까 집을 잘 보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배웅하고 집에는 소녀 혼자 은방울을 만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소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소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간 겁이 덜컥 난 소녀는 집안으로 얼른 들어가 문을 담갔습니다. 문 고리를 잡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호랑이가 문앞에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소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좁은 집안에는 숨을 만한 곳도 없었어요. 아버지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소녀는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지만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아버지가 들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신 건 아닐까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문이 거의 반쯤 부서졌어요. 안되겠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겠어. 소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은방울을 손에 꼭 쥔 채 뒷문을 열고 있는 인껏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호랑이가 어흥 소리치며 소녀를 따라왔습니다. 호랑이에게 금방 잡힐 것 같은 소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노란 핀을 호랑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핀이 떨어진 자리에 커다란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녀는 놀랄 겨를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렸어요. 호랑이가 산을 넘는 동안 소녀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뒤에서 또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뛰면서 자꾸 거치적거리는 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치마가 떨어진 자리는 연못으로 변했어요. 호랑이는 잠시 당황한 듯 놀라더니 이내 연못 속으로 풍덩 빠져 헤엄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녀는 또 달렸어요. 호랑이야 제발 쫓아오지 마. 소녀는 도망치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숨이 차서 뛴박질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연못을 건넌 호랑이가 계속 쫓아오기에 쉴 수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호랑이를 향해 신고 있던 꽃신 한짝을 던졌습니다. 꽃신이 떨어진 자리는 낭떠러지로 변했어요. 이제 호랑이도 쫓아오지 못할 거야. 잠시 쉬어야겠어. 소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포기하지 않고 랑떠러지를 조심조심 내려와 또 소녀를 쫓아왔어요. 기운이 빠진 소녀가 빨리 달리지 못하는 사이 호랑이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떼어 호랑이를 향해 던졌어요. 그러자 옷고름이 긴 강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저 강을 건너지는 못하겠지 소녀는 기진맥진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빠른 속도로 강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어느새 강을 건너 호랑이가 어흥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소녀의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이제 호랑이에게 물려 죽겠구나. 아버지 소녀는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소녀는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은방울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호랑이에게 던질 것이라고는 은방울밖에 없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금세라도 소녀를 덮칠 것처럼 바싹 따라왔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붉은 불이 번쩍 있는 것만 같았어요. 소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달릴 기운이 없었어요. 그리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왔지요. 소녀가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는 쓰러진 소녀의 곁을 맴돈 뒤 어슬렁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산에서 나무찜을 한가득 치고 내려오던 아버지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녀를 애타게 불렀지만 소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축 늘어진 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어머니가 남겨준 은방울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소녀를 안고 눈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의 시신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소녀의 무덤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은 소녀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은방울을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녀의 무덤에서 피어난 꽃을 은방울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보듯 날마다 은방울 꽃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어린 신랑과 신부 옛날 경상도 어디에 열아홉 먹은 처녀와 아홉 살 먹은 사내 아이가 홀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아홉 먹은 처녀는 그렇다고 쳐도 신랑 나이가 아홉 살이면 너무 어렸지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신부는 첫날 밤부터 신랑을 번쩍 안하다가 이리저리 들쳐 맥이나 하고 금방 한 뜨끈한 흰쌀밥에 밥뚜껑 덮고 밥상 잘 차려 내오지는 않고 부엌에 들어가서 누른밥을 대충 긁어서 신랑한테 갖다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신부가 신랑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집 왔더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라가 가서 밭일 좀 해라 며느라가 밥 좀 해라 빨래 좀 해라 김치 좀 담가라 하면서 일만 시켰어요. 신부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럴 때 신랑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린 신랑이 장난이나 치고 철없이 돌아다니기나 하니 예쁘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저기 산 너머 외딴 밭으로 김 메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점심때가 다 돼서 밥을 해놓고는 아들을 불렀지요. 저기 산 너머 밭에 있는 내 각 씨한테 점심 좀 갖다 줘라. 어린 신랑은 신부 김 메는 대를 갔습니다. 가서는 곱게 이리 나와서 밥 드시고 하세요 하면 되는 것을 밥 가져왔어 밥이나 먹어 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화가 나서 신랑을 몇 대 쥐어박으면서 아니 내가 소야? 일하고 밥만 먹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밥 드세요 해야지. 밥 먹어가 뭐야?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린 신랑이 획 돌아서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신랑이 가버리고 나니까 신부는 이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신부가 신랑을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집에는 다 들어갔다 싶었습니다. 시어른들이 신부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시어른들한테 당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서 집에도 못 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해가 졌습니다. 시집을 왔으니 그 집 아니면 어디 갈 때라도 있나요? 가만 가만 몰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면서 아이고 얘야 어떻게 이렇게 늦도록 일만 했느냐 얼른 들어와 밥 먹어라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그날은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다음날 신부는 또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또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늘에다 밥을 내려놓고는 밥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불렀지요. 이리 오세요. 여기 좀 앉아 보세요. 그러자 신랑이 또 때리려고 하더랍니다. 안 때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어머니한테 안 일렀나 봐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마누라한테 받고 어떤 놈이 창피하게 이르겠소? 하더랍니다. 신부는 그 뒤부터는 절대 어린 신랑을 때리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 신랑은 여전히 이리저리 말썽만 피우고 돌아다녔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노는 게 일이었지요. 하지만 신부는 일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지붕이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다가 그걸 봤지 뭐예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냐 시어머니가 소리를 쳤습니다. 신부는 바른대로 말했다가는 쫓겨나겠다 싶어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신랑이 지붕위에 열려있는 호박 덩코를 쥐고서는 각시야 이 호박을 딸까 저 호박을 딸까 하더랍니다. 신부는 자기 잘못을 감싸준 신랑에게 감동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린 신랑을 엄청나게 위했답니다. 체버남 이야기 옛날 옛날에 체버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정조 때 영의전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체버남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러저러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당찼나 봐요. 체버남이 일곱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하루는 박대감집을 지나다 보니 뒷마당에 벌거 냉두가 주렁주렁 잘도 열려있는 겁니다. 어른들도 너우너우 쳐다보며 군침을 흘리는데 어린아이니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살살 뒷곁으로 가서는 앵두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도 앵두를 가득 넣었지요. 마침 주머니가 많은 돌띠 저고리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할 것 없이 앵두를 가득 가득 넣었지요. 물론 입안 가득 앵두를 오물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박대감 부인이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본 겁니다. 앵둘 앵둘 대감 부인이 소리를 버럭 찔렀어요. 아직 대감님도 손을 안 댄 앵두를 내가 감히 마구 따먹고 또 주머니 여기저기에 집어넣느냐 저놈을 붙잡아서 단단히 혼을 내라. 그래서 그 집하인이 체버남의 머리를 딱 잡고는 엉덩이를 탁 닥 때렸습니다. 어디 어린 놈이 대감님도 아직 안 대신 것을 도둑놈 처럼 와서 따먹어? 그러자 체버남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양반집 도령이 와서 앵두를 따먹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호령을 하느냐? 하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반이라고 우겨대는 요 어린아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니 이놈이 그래서 한 대 더 때렸습니다. 하인이 양반도 몰라보고 양반을 때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체버남은 뒷마당이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뒷마당을 넘어 박대감이 있는 사당방까지 울렸어요.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오냐? 박대감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은 자초재종을 말했지요. 그래 그럼 그 아이를 이리로 오라고 하여라. 박대감은 체버남을 불렀습니다. 너는 왜 남의 행두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체버남이 아주 똑 부러지게 말했어요. 그거야 뭐 먹고 씹어서 따먹었지요? 내가 양반이라고 하던데 그럼 글을 지을 줄 아느냐? 양반이 글을 못 찍겠습니까? 지으라고 하면 다 짓지요. 좋다. 그럼 한번 지어보거라. 문자를 주셔야 지요. 박대감은 운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앵두를 따먹으러 들어왔으니까 불글 홍 가운데 중 바람 풍 자를 넣어서 지어봐라. 그랬더니 어린 녀석이 대번에 글을 지었습니다. 박원 앵도 야자 홍 아욕 식지 입원 중 언 처대노 대문비 영화불식 영락풍 박신의 뒤뜰의 앵도가 붉었네. 너무 먹고 싶어서 뒤뜰로 들어왔네. 그런데 어느 아내가 문에 기대어서 나를 꾸진네. 내가 못 먹을 바에야 차라리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좋겠네. 박대감은 글 솜씨에 감탄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어찌 이렇게 글을 잘 배웠는고 너는 어디에서 글을 배우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양식을 구하느라 글을 가르쳐 주지 못해서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글을 배워라. 그리고 그 앵도는 내가 다 먹어라. 아닙니다. 이건 가져다 어머니께 드릴 겁니다. 내 어머니께는 내가 따다 줄 테니 내가 딴 앵도는 다 먹어라. 그러면서 새로 앵도를 따다가 은쟁반에 바쳐서 체버남 내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박대감이 사람을 알아본 거지요. 그 뒤로 체버남은 박대감 집에 살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열다섯 살이 되던 애였어요. 어느 날 체버남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에게 신세를 너무 많이 지면 갚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납시다. 박대감님이 못 가게 말리실 텐데 그럼 밤에 몰래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둘은 한밤중에 대문을 살짝 닫아놓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산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묘터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힌 묘터가 아니고 한양사는 홍정승 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사둔 곳이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홍정승 의 묘를 관리하는 산직 이었지요. 체버남은 그곳에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를 모들당이 있어야 말이지요. 밭이 있기를 하나요. 산이 있기를 하나요. 눈앞에 잘 정디해둔 묘지가 보이는데 그것도 모두 텅빈 묘지인데 정작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실 묘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니의 시신을 방에 놔두고는 상복을 입은 채 홍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홍정승 집에 계십니까? 체버남이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꼬질꼬질한 웬 상주 녀석이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들어가게 말렸지요. 홍정승 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겠나? 그렇게 일일이 만나다 보면 바빠서 나란 일을 못하신다네. 그러니 어서 그만 가보게. 아니 손님이 와서 대감을 뵙자는데 뵙게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이지 너희가 왜 그러느냐? 체버남도 큰 소리를 치면서 신랑이를 했지요. 하도 시끄럽게 싸우니까 홍정승이 체버남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게냐? 체버남이 입을 열었어요. 정승님 댁에 대전통편이 있습니까? 그거야 있지. 그것 좀 보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지. 홍정승은 하인에게 대전통편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대전통편을 들고 와서는 체버남에게 내보였지요. 그랬더니 체버남은 침을 묻혀가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한참을 책장을 넘기다가 책을 덮었지요. 그러고는 덮은 책을 홍정승 앞에 떡 밀어놓았습니다. 제가 대전통편을 다 뒤져봐도 세상에 그런 법은 없네요. 그래 무슨 법말인가? 살아있는 사람 장사를 지내려고 시신을 갖다 묻지 말라는 법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 법은 없지. 네 그럼 알겠습니다. 체버남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시신을 염한 다음에 지게에 지고 홍정승이 죽으면 묻히려던 맷자리로 갔어요. 그곳에 구덩이를 팔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산지기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디 감히 홍대감님이 묻힐 맷자리에 와서 이러는 게냐? 그러고는 지게를 냅다 차버렸어요. 관은 도랑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산지기들은 체버남을 나무에 꽁꽁 묻고는 홍정승한테 와서 일렀어요. 아이고 큰 흘렀습니다. 웬놈이 와서는 대감님 맷자리에 제 어미를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그놈을 꽁짝 못하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왔습지요. 이놈을 포도청에 넘길까요? 아니 뭣이라고? 그 말을 들은 홍정승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어제 대전통편을 찾던 그 총각 같았어요.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고는 산재기들에게 찬찬히 말했습니다. 다른 데다 장사를 잘 지내주거라. 그러고는 체버남이 사는 마을 군수에게 편지를 한 통 써보냈어요. 체버남이라는 종각 어머니 장사를 잘 지내주시오. 잘 지내만 주면 나중에 장사 비용을 내가 다 들 테니 일단 잘 지내주시오. 그러자 그 마을 군수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체버남의 어머니를 깨끗이 씻기고 명주를 떠다가 수의를 입히고는 관에 잘 넣어서 장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체버남은 장사를 잘 치르고 사모 까지 잘 지내고는 감사 인사를 하러 홍정승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오히려 홍정승이 벗어발로 쫓아 나와서 체버남을 반겼습니다. 내 자네의 똑똑함에 놀랐다네. 참 기특한 사람일세. 그러고는 산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거기 살고 있는 산지기들을 자네가 먹여살리게나 자네는 그저 내가 나중에 힘이 들 때 그때 날 좀 봐주면 된다네. 제가 그렇게 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체버남이 정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정승이 역적으로 몰렸을 때 체버남이 도와주었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제대로 갚은 셈이지요? 효자로 변한 아들 깊은 산골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부부는 한참 동안 아이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뒤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산골에서 살면서 적적했던 부부는 아이를 무척 귀여워 했습니다. 아이는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한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밥을 먹고 난 부부는 무척 심심했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니까 반일을 일찍 마치고 들어와 저녁밥도 일찍 먹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자리에 들기에는 밤이 너무 길었지요. 부부는 얌전하게 잘 놀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아이에게 말했어요. 저기 앉아 계신 아버지 수염을 한번 잡아봐. 그러자 아이가 무릎걸음으로 가서 아버지 수염을 잡아 뽑았습니다. 재미있구나 재밌어 아이고 귀여운 것 시키는 대로 잘도 하네. 아버지는 아이를 쓰라듬으며 재미있어 하다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머니 뺨을 한번 탁 치고 와봐라. 아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어찌 말을 저리 잘 알아들었고 아이고 귀여운 것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수염을 잡아당겨라 뺨을 때려라 하면서 깔깔거리며 재미나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한가로운 저녁시간이 되면 이런 장난을 계속했지요. 어느새 부부는 아이와 이렇게 장난치는 것이 하루에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 떼다 보니 점점 아이의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 아이는 장난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생각나며 아무 때나 가서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느닷없이 어머니한테 가서 뺨을 때리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아이가 그저 예뻐서 하하 호호 즐겁기만 했지요. 어느덧 아이는 자라서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제법 집안일을 도울 줄도 알고 산에서 나무도 해오는 어엿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온 아이는 곧장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라고는 아버지 수염을 힘껏 잡아 뽑았지요. 아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라고는 어머니 뺨을 세게 한 대 때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은 친구네 집에 다녀오겠다며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라고는 아버지 수염을 또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하며 어머니 뺨을 때렸지요. 부부는 얼렀한 턱과 뺨을 어루만지며 대문 밖으로 나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란 만큼 부부는 늙어 기운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아이에게 시도때도 시도때도 없이 맞다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었지요. 부부는 이제 힘까지 세진 아이에게 편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드님 이러셨는가 저러셨는가 하고 존대하면서 무서워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부터 이 집과 친하게 지내던 산 아랫마을 이생원이 오랜만에 놀러왔습니다. 부부는 이생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술상을 내온 후에 큰일이 났다고 하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귀엽게만 여겼더니 이제는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뭐 조금만 틈이 나면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다 못해 온몸 여기저기를 두들겨 패대니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기가 찹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아버지 수염을 뽑고 제게는 뺨을 때리는 정도이던 것이 요새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마구 손찌검까지 하지 뭡니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하소연을 들은 이생원은 오늘 이 집 아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그러나 쉽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아들의 손찌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부부는 이생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씩 하고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아드님 이생원 어른이 아드님을 좀 데리고 가서 놀다 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집에도 아들이 여럿 있으니 거기 가서 그 집 아들 들하고 좀 놀다 오시지요. 아들은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반가워서 얼른 이생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생원은 산골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들과 한방에서 지내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밥을 함께 먹는데 이생원의 아들들은 밥 먹는 일보다 부모님 챙겨드리는 일로 더 바빠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돌 나물이에요. 방금 뜯어온 거라 아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어머니 고기 산적 잡숴보세요. 알맞게 잘 구워졌네요. 아들들 모두 부모님을 하나하나 챙겨드렸습니다. 산골 아들은 멀뚱하게 앉아있었지요. 야 이거 만나다 한번 먹어봐라 혹시 구기 싱겁지는 않니? 이생원의 아들들은 산골 아들도 살갑게 챙겨주었습니다. 낮에는 다 함께 밖에 나가서 마을 구경을 하면서 한참 돌아다녔는데 마침 조기 장수가 지나갔습니다. 제일 크고 좋은 놈으로 하나 골라주세요. 이생원 아들들은 먼저 제일 크고 좋은 것을 고르더니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을 또 하나 골라달라고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작은 것으로 몇 마리 더 골랐습니다. 저녁밥을 준비할 때가 되자 이생원의 아들들은 부엌에 가서 조기를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조기는 아버지를 드리고 그 다음 작은 것은 어머니에게 드린 후 나머지 작은 조기들을 전부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준비한 아들들은 밥상을 들고 이생원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선이 좋아서 한 마리 샀어요. 그라고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살뜰하게 챙겨드리고는 자신들도 각자 수대로 조기를 한 마리씩 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이 되어 잘 시간이 되자 이생원의 아들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이 따뜻한가요? 이불 밑에 손을 넣어보고 이불도 덮어드리면서 그렇게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상골 아들은 온종일 이생원 아들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평소에 부모에게 하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상골 아들은 아버지 방문을 열고 뜰 아래에서 고개 숙여 합장하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부는 그러는 아들을 보고 또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나 싶어 무서워졌지요. 아드님 그만두고 어서 들어오시오. 아들은 그래도 꼼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이생원이 우리 아들 버릇을 잘 가르쳤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자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부부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생원님 댁에 가서 정말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 싶기도 했는데 부모를 때리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닌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상골 아들은 어찌나 부모에게 잘하던지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산 덕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과 두 친구 옛날 옛날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재산이 제법 있었지만 다른 한 친구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1년에 한 번씩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다가 겨우 먹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하다 보니 가난한 친구는 영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거 참 아무리 친구가 부자라고 해도 매년 친구 덕에 먹고 사는 것도 못할 짓이구먼. 가난한 친구는 가난한 친구는 올해부터는 부자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려니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씩 굶어 기운이 쭉 빠진 채 다니는 것을 보니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체면 차리려다가 아이들을 굶겨 죽이겠다 싶었지요.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부자 친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자 친구는 벗어발로 뛰어나와 가난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가 늘 봄이 되면 찾아왔으니 올해도 오겠지 싶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다네. 두 친구는 함께 바둑도 두고 저녁밥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부자 친구와 반갑게 만난 이야기를 하며 놀면서도 굶조림에 지친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잘 시간이 지나서야 부자 친구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게 내가 매년 자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영 염치가 없어서 올해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도저히 힘들어서 안되겠구먼 아이들이 며칠씩 굶고 있어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부자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요새 사정이 썩 좋질 않네 우리가 농사를 좀 짓는 게 있어서 봄마다 자네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봐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네만 가난한 친구는 그저 부자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요전에 어쩌다 보니 남의 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많이 잃었네 그려 집이고 논밭이고 다 잡히고 빚을 많이 졌지 뭔가 당장 우리도 길거리에 나은게 생겼으니 말일세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네 가난한 친구는 자기 아이들이 밥 굶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친구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도 딱 한지라 뭐라 할 수도 없고 함께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밥을 먹은 뒤 가난한 친구가 집에 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부자 친구도 가난한 친구도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떠난 뒤 부자 친구의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실은 제가 어쩌녁에 아버님 방앞을 지나다가 아버님과 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잠시 엇들었습니다. 손님이 아직 멀리 가시지는 못했을 못했을 테니 손님을 다시 좀 불러와 주시겠습니까? 부자 친구는 영문을 몰랐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을 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어 그 길로 뛰어나가 친구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함께 방에 들어와 앉으니 며느리가 엎드려 절한 뒤 말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장만해둔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은 이 송아지 한 마리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손님께는 요긴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 송아지를 손님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부자 친구의 며느리는 얼른 친정에 연락하여 송아지를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송아지를 끌고 아무 장에 나가서 팔아 양식을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양 말고 가지고 가 주십시오. 가난한 친구는 해마다 이 집 재물을 얻어다 먹고 살았다지만 그렇다고 덥석 받아올 수도 없어 주저하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친구와 며느리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장에서 송아지를 팔아서 그 돈을 안섭 깊숙이 넣어놓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갑자기 건장한 젊은이가 나타나 떡하니 길을 막아섰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놔라 송아지 판돈 80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장에서 가난한 친구가 소를 팔아 돈을 받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고개 까지 은밀하게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갑자기 나타나 큰소리로 위협하는 서슬에 깜짝 놀라 정신을 못 차리던 가난한 친구는 앞뒤 잴 것 없이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씨름 너무 가난하여 제 아이들이 군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 친구 며느리가 송아지를 한 마리 주는 바람에 그걸 판 돈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젊은이의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구구절절 자기 사연을 늘어놓으며 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까짓 건대할 바 없고 니 송아지 판돈이나 내놔라. 가난한 친구와 젊은이가 실랑이 하고 있던 그때 우연히 포졸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오? 갑자기 포졸들이 다가와 호령을 하니 그때까지 그렇게 큰소리 치던 젊은이는 그만 겁에 질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포졸라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별일은 아니고요. 여기 이 사람한테 몇 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렸다가 그동안 못 갚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도와주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준 덕에 그걸 팔하다가 돈 80량을 마련했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있을 때 이거라도 갚으려고 하니 이 사람이 자기는 참는 김에 더 참는다고 일단은 그 돈으로 아이들이나 먹이고 자기 돈은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작곡을 해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포졸들에게 젊은이가 자기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하면 이 젊은이가 포졸들에게 잡혀갈 것이 뻔하니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포졸들은 가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자기 돈 갚겠다는 걸 거절하는 건 또 무슨 일인고 돈 갚겠다는 사람도 나쁜 것이었고 우선 사람이 살아야 하니 굶고 있는 자식들을 살려놓고 볼 참인 것도 맞는 말이네. 아 그거 뭐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계란 후 포졸들은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별걸로 다 싸운다며 저희끼리 낄낄 거리고 웃으면서 갔지요. 포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있던 젊은이는 포졸들이 저만치 사라지고 나서야 옷깃을 여미고 가난한 친구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은 요 근처 사는 만석궁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집 3대 독자 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 돈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쓸 줄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헤프게 쓰다 보니 제 아버지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홧김에 집을 나와 이렇게 살고 있지요. 가난한 친구는 갑자기 온순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가 놀랍기만 하여 그저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워낙 부족함 없이 돈을 쓰던 사람이 돈 없이는 못 살겠는지라 이렇게 남의 돈을 빼앗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마침 어르신 같은 어진 양반을 만나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제가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2, 3일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오래 굶어 늘어져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면 한시가 바쁘게 집에 가야 한다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였지만 젊은이는 계속 사정을 하였습니다. 잠시면 되니 같이 가주십시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살던 사람을 마음잡게 만들어주시는 일도 큰일입니다. 가난한 친구는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말 그대로 대괄같이 커다란 집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난한 친구를 모시고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렸지요. 젊은이의 아버지는 팔구십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정정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습니까. 늦게 얻은 자식 하나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 꼬질함을 좀 심하게 했더니 집을 나가서 근 10년 동안 소식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자식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었지요. 어찌 할 수가 없어 한숨만 쉬고 있던 차에 손님 은혜로 자식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가 또 없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도 가난한 친구에게 엎드려 절하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젊은이와 그 아버지는 가난한 친구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 후 동보딸이 큰 걸 하나 앞에 갖다 놓더니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사양하였지만 젊은이는 이게 그동안 자신이 도둑질했던 돈이니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강곡하게 부탁했어요. 가난한 친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더 이상 마다하지도 못하고 돈 보따리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식을 마련하여 식구들의 허기를 채워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친구 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서 송아지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당장 식구들이 밥 해먹는데 필요한 정도만 남겨두고 젊은이에게서 받은 돈 보따리를 들고는 도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 돈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이보게 그러니 이건 전부 자네 몫일세. 가난한 친구가 갑자기 커다란 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들려주는 이야기가 부자 친구는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보게 이게 내 돈일 덕이 있나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가 준 거고 말이야. 그걸 가지고 가다가 자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내 재물이 될 수는 없네. 그러니 자네가 가져가게 하지만 가난한 친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며 친구가 가져가야 한다며 한참을 신랑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자 두 친구는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으로 나누세. 사실 젊은이가 준 돈 보따리는 반으로 나누어도 부자 친구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 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친구도 그 돈 보따리에 반만 있어도 평생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땅을 살 수 있었지요. 결국 두 친구는 젊은이의 돈 보따리에 있던 돈을 반씩 나누어 갚기로 했습니다. 그 돈 보따리의 본래 주인이었던 젊은이도 그 이후로는 마음을 잡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친하던 두 친구의 이 젊은이까지 더불어 친구가 되어 새 친구가 오래오래 잘 지냈답니다. 외쪽이 이야기 옛날에 늙음아까지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자식을 두는 것이 이 부부의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곶감 세 개를 주었지요. 부인은 곶감을 받아 두 개를 먹었습니다. 막 세 개째를 먹으려는데 남편이 나눠 먹자며 절반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 뒤 아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위로 두 형은 보통 아이였는데 셋째는 외쪽이었어요. 외쪽이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머리도 절반 몸뚱이도 절반 모두 절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아주 셌고 걸어다니는 것도 썩 잘했어요. 게다가 형들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형들은 왼쪽이를 미워했습니다. 외쪽이 주제에 무슨 일이든 자기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막내를 없애버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외쪽이를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라고 외쪽이를 큰 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자기들끼리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외쪽이는 힘을 한번 주더니 나무를 뿌리채 뽑았습니다. 외쪽이는 나무를 진 채 집으로 와서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외쪽이가 커다란 나무를 지고 오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니 얘야 이게 왜 나무냐 어머니가 묻자 외쪽이는 시액 웃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 했습니다. 나무는 뗄감으로 쓰시고 줄은 빨랫줄이나 하세요. 혹시 누가 너를 나무에 묶었느냐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외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무를 뽑으려고 혼자 묶었어요? 외쪽이는 형들이 한 짓을 일러바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착한 아우였건만 형들은 외쪽이를 더욱 미워하며 어떻게든 없애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외쪽이에게 땅을 깊이 파괴 했습니다. 외쪽이가 시키는 대로 하자 형들은 위에서 흙과 돌을 던져 외쪽이를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까물어 질뻔 왼쪽이가 먼저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도 형들은 외쪽이를 죽이려고 온갖 괴를 다 냈지만 그럴 때마다 외쪽이는 잘 피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또 외쪽이에게 나무를 해오라며 깊은 산속으로 보냈습니다. 한참 오르다 보니 숲속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난 외쪽이는 말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도깨비 셋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바로 외쪽인의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외쪽인은 착한 아이인데 그 형들이 늘 아우를 죽이려고 들지 뭐야. 전하의 나쁜 형들 같으니 우리가 외쪽이를 위해 형들을 없애버릴까? 좋아. 그런데 어떻게 죽이지? 키 작은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꾀감하는 도깨비가 침묵을 깨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큰형이 장가가는 날에 죽이자 너는 너는 큰형이 지나가는 길에 독이 든 샘물로 변해 있어? 그러다가 큰형이 목이 말라서 그물을 마시면 죽겠지. 키가 큰 다른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꾀돌이 도깨비는 키 큰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커다란 배나무로 변해서 맛있어 보이는 배를 잔뜩 매달고 있어. 큰형이 배를 따먹으면 죽도록 말이야. 그래도 죽지 않으면 내가 송곳이 되어 신부네 집 선반 위에 있을게. 그러다가 방에 들어오면 떨어져서 죽게만 들어야지. 도깨비들의 얘기를 다 들은 외쪽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큰형이 장가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외쪽이는 마부가 되어 큰형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큰형은 이 말을 듣고 펄벌 뛰었습니다. 반쪽이가 어딜 따라오겠다는 거야 창피하게. 하지만 외쪽이는 꼭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큰형은 할 수 없이 외쪽이에게 마부를 시켰지요. 고피를 잡은 외쪽이는 말을 재촉했습니다. 외쪽이가 쉬지도 않고 말을 모는 바람에 큰형은 목이 말랐어요. 마침 길 옆에 맑은 샘이 나타났습니다. 큰형은 샘을 보자마자 외쪽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외쪽이는 못 들은 척 더 빨리 말을 몰았어요. 큰형은 외쪽이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마구 화를 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큰형은 외쪽이에게 배를 따라고 시켰어요. 이번에도 외쪽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또 외쪽이에게 화를 냈어요. 두 형제는 샘물과 배나무를 무사히 지나 신부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쪽이는 손살같이 신부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선반 위에 있는 송곳을 집어 불에 던져넣었습니다. 화가 난 형은 외쪽이를 크게 야단치려다가 손님이 많아 꾹 참았지요. 신부집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음식을 많이 차렸습니다. 외쪽이는 혼자서 백명분의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홀레를 다 치르고 외쪽이는 큰형 부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쪽이는 형에게 도깨비들 이야기를 했어요. 형은 외쪽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외쪽이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고 싶었어요. 외쪽이는 어머니에게 아랫마을 대감집으로 장가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령 네가 몸이 멀쩡하더라도 우리 집과 혼인은 할 리가 없는데 그런 집에서 어디 외쪽이 사위를 보려고 들겠니. 아서라. 어머니가 타일렀지만 외쪽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가서 말씀이나 해보세요. 외쪽이의 애원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대감집으로 갔습니다. 제 아들 외쪽이가 이 댁에 장가를 들고 싶답니다. 어머니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모기 소리로 말했어요. 대감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거미 누구 앞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는 게냐. 대감은 어머니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다음날 외쪽이가 직접 대감집을 찾아갔어요. 외쪽이는 대감에게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이 집 셋째 따님한테 장가를 들 테니 그리하십시오. 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양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대감은 외쪽이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외쪽이는 장가 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제가 몰래 따님을 넣어가면 어쩌시겠습니까? 외쪽이의 말에 대감은 코호샘을 쳤습니다. 어디 한번 재죽껏 넣어가 보거라. 하지만 붙잡히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감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외쪽이는 자신 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럼 내일 밤에 와서 업어가겠습니다. 외쪽이는 이마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붕과 대문 마당 곳곳에 하인들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부인과 아들들에게는 방에서 막내딸을 지키도록 했지요. 외쪽이는 산으로 올라가 대감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에 불을 환히 밝힌 대감집은 지붕이며 대문 마당에 온통 하인들이 지키고 서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외쪽이는 그날 밤 대감집에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대감이 외쪽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얀놈 양반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느냐? 외쪽이는 슬픈듯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가려고 했습니다. 헌데 어머님께서 대감께 뺨을 맞고 들어 누우셨지 뭡니까? 먼 데까지 약을 지으러 다녀오느라 갈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가겠습니다. 부모 때문에 못 왔다고 하니 이번 한 번은 특별히 용서해주마. 허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 대감은 헛기침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대감은 그날도 하임과 아이들에게 어제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지키게 했습니다. 외쪽이는 또 앞산에서 대감집을 살핀 뒤 그날 밤도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대감이 외쪽이 집에 오더니 양반에게 사기치는 놈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외쪽이는 어제도 어머니의 병원 때문에 갈 틈이 없었다고 핑계를 댄 다음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외쪽이의 말을 듣고 돌아와 경계를 넘중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밤을 세운 대감집 식구들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모두들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외쪽이는 소리 없이 다가가 지붕을 지키는 하인에게 시루를 씌웠습니다. 마당을 지키는 하인에게는 솥을 씌웠고 대문을 지키는 하인은 상초를 풀어 문고리에 묶었습니다. 안방에서 졸고 있던 대감의 수염에는 황을 발라놓고 부인의 입에는 피리를 물려놓았으며 아들의 소매에는 돌을 넣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불을 모두 껐어요. 외쪽이가 막내딸을 업어간다. 외쪽이는 막내딸을 업고는 소리를 지르며 유유히 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막내딸도 업혀가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 소리에 식구들 모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략같이 어두운 대감 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들이 불을 켜려고 성냥을 긋자 그 불이 대감의 수염에 옮겨 붙어 수염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불을 끄려고 소매로 대감의 턱을 툭툭 치는 바람에 소매 속에 들어있던 돌이 대감의 이를 부숴버렸지요. 잠에서 깬 대감 부위는 입의 문 피리 때문에 소리를 지를 때마다 삘리릴리 피리 소리를 냈습니다. 지붕에 있는 하인들은 소리만 질러댔지요. 하늘에 별만 보이고 앞이 안 보이네. 마당에 있는 하인들도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온통 깜깜하잖아.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 쪽에서도 아우성 치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앞으로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제발 상투를 놓아주십시오. 모두들 소리만 칠 뿐 아무도 외쪽이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외쪽이는 이렇게 해서 예쁜 색시를 얻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도둑과 두 친구 이야기에서 두 친구는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친구의 며느리와 친구가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에게 마련해준 송아지 한 마디 값을 빼앗아 가려한 도둑을 가난한 친구는 용서해 주었지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먼저 생각한 가난한 사람은 결국 도둑총각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 3 2 3 2